이제 이 16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사랑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위대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슬퍼하는 사무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죠 이 바로 앞전에 15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올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올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요하께서는 사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올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었다 얘기를 쓰고 있어요 아마 사무엘 개인적으로는 사올 왕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이나 애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애초에 사올이 왕이 된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지긴 했지만 너무 사사답지 못했고 뇌물을 받고서 재판을 굽게 하고 부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래서 사올 왕이 세워진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사올을 찾아내서 그를 기름부 왕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달가운 일은 처음부터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올이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올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지 그를 특별히 다른 사람마다 더 아끼거나 사랑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도로 사무엘은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사무엘이 공개적으로 사올 왕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쿠데타 같은 것을 일으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올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슬퍼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100%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사올이 슬프고 그런 왕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슬픈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올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들렘 이세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른 영어성경에서는 I have selected a king for myself among his s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였다라는 그런 뜻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성경에 이렇게 보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눈여겨 살펴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내가 왕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어쩐지 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셨고 다윗을 눈여겨보셨고 하나님께서 이니시아트 하셔서 이 왕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위험한 일이잖아요 사울왕이 아직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왕위에 오른 지 25년이나 지난 상태니까 왕으로서의 권세가 그야말로 절정에 달아있을 만한 때인데 그때 왕을 앞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상 쿠데타죠 그래서 이게 사울왕에게 들키거나 하면 사무엘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암송아지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하고서 베틀렘 이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세를 찾아간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쭉 마치 면접 보듯이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보게 되는데 첫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사울왕처럼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좋았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사무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왕이 사무엘이었으니까 그 사무엘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왕이란 건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바뀌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울과 비슷한 왕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사무엘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물 좋고 키 훤칠하니까 저 사람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의 선입견을 부수시고 늘 새로운 일들을 하십니다 실제 말씀 보니까 여하께서 사무엘에게 이러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하는 중심을 보느니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영어로는 the Lord looks at the hea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3장 14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던 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요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요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요하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신다 직역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을 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구하신다 according to his heart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속마음이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그거 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신약시대 때, 성령시대 때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데 구약시대 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로 참 특별하게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 희한합니다 어쨌든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을 품고 있는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게도 그 뒤에 12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되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면 다윗을 데려왔는데 다윗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를 보진 않으시지만 다윗은 어쨌든 얼굴은 아름다웠다 첫 아들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도 혼칠했지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외모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눈이 삐어났다 He has beautiful ey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창세계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눈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미의 기준을 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가까이서 만나보면 눈빛들이 좀 남다릅니다 안광이 아주 선명한 경우들이 많죠 눈이 마음의 창이라서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이랄까 성결함 같은 것들이 눈빛을 통해서 늘 드러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이 사람은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흡족할 만큼 부족함이 없는 그 눈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월도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테고 다윗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 기름 부음 받는 이 장면도 참 신기하죠 아마 영문도 모를 텐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야 될지 짐작도 못할 텐데 한마디 반문하는 것도 없이 가족들에도 그 어떤 저항도 없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세워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선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할 뿐입니다 사월 왕도 아직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세의 집안에서만 프라이벳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미 새로운 왕의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시리에 빠져 있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높은 왕자에 올라서 권세 누리고 있는 사월 왕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앞서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월 왕의 권세는 피하해졌고 본인만 모를 뿐입니다 그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앞서 행하시며 새로운 왕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사월 왕 주위에는 사월 왕의 눈에 들려고 어떻게든 사월 왕의 호의를 얻고 아첨 떨려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다위드 왕의 시대가 그들에게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타처 이전부터 세상의 왕으로 정해놓으신 기름 부으신 우리들의 왕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실제로 요단 강가에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우리들의 왕으로 확정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진 분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했고 그분의 시대는 시시각각 우리들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분명히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일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로 말미암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다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이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